아찔한 높이의 한 아파트 아래에는 주민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순간 어떤 아이가 뛰어내립니다. 해당 영상은 카자흐스탄의 16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날 찍힌 영상인데요. 불길 때문에 아이들을 창밖으로 던지고 뛰어내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오후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의 16층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강기 5층과 6층 사이 케이블에서 시작된 불은 승강기 통로와 전기 케이블을 타고 빠르게 건졌는데요. 건물에 불이 나자 300명 정도의 주민들이 대피했지만 고층 건물자들은 불길에 갇혀 미처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SNS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탈출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은 불길과 유독가스 등을 피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는데요. 다행히도 아파트 밖에 모인 주민들이 매트리스를 들고 그들을 받아내면서 구조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 50여 명이 진화에 나선 지 1시간 30분 만에 불은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건물에서 몇 명이 뛰어내렸는지 알 수 없지만 알마티시 공중보건당국은 이번 사고로 어린이 26명과 2명의 임산부를 포함해 모두 43명이 다쳤으며 여성 1명이 다중 부상으로 끝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